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보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영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되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며 고백하십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저 앞에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열어서 고백하고 저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많은 그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생각과 또 가득 차있는 우리의 걱정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의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더 한걸음 내딛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저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